텐이 영어로 썼는데 이거 뭐해? 진짜... 진짜... 이거 시타폰 리샤야 펑쿤 그거 내 이름이야 뭐? 내 이름이야 진짜... 진짜 이름 마이 네임 원래 태국 이름 태국 이름? 텐 시타폰 리샤야 펑쿤 리샤야 펑쿤은 성 리샤야 펑쿤 리샤야 펑쿤 어렵다 태국에서도 이름 부르다가 헷갈리면 그냥 야 이러지 않니? 그래서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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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태국에서는 닉네임을 다 했어요 그렇지 나 닉네임은 텐이고 텐 아...